아 아 웃겼다 완전 무서울 것 같은데 약간 긴장했다 맞지 내가 더 쫄겠다 근데 뭐야 더 터졌다 너무 웃겼나 봐 그래서 왜 웃어 뭐야 복면을 바로 치워주니까 너무 웃겼나 봐 저 여자하고 더 웃긴다 이게 왜 웃긴거야 빨기네 뒷사람 웃는거 뭐야 표정 봐 너무 잘하네 눈이 귀엽다 어우 진짜 잘한다 표정이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다 근데 흰기가 많아 이 사람이 소 진짜 많네 소 맞지 피부색이 좀 짙네 밖에서 이제 뭐 하니까 경관이 되게 예쁘다 여행하면 좋겠다 지지의 세상에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응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완전 잘생긴다 이번에는 다음 영상 뭐야 여자친구 같이 찍은거야? 응 예쁘지 않아 둘이서 왜 이러고 있는거야 아니 혼낭 눈이 너무 잘 웃render 우리 Kunden 의 membres약인 눈이iques 귀여우네 언니 한국방송 신남 아, 저게 진짜 충고처럼 들려. 어 나는 중국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은 진짜 중국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